누가 저렇게 배웠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삼촌이라구요 삼촌 엘리베이터 두개 지금 나는 집 나갔다 20년 만에 왔는데? 삼촌 아 당자 상태에서 배웠다고? 얼마야 되지? 아 헬플 하나 파는거에요? 2분? 한가에 웃어주면 안돼 버릇 나빠져 애가 이상해 미친놈 아 유리창 닦는다 누구 유리창 닦는다 누구 유리창 닦는다 아 겨우 만들었네 어우 이거 굉장히 힘들어 어머니 잘께요 지금 다 주무세요 벌써 가자 자자자자 돈으로 간다 자 물고기 들어간다 길가면신가 가면비인가 없어 이 동네 물고기요 형님 마녀는 마녀인가 봐 저기 날라 빨리 가을 되야되요 물고기 들어간다 물고기 누가 빼간거 같은데 어떤 시키냐 제가 넣고 있어요 순수 아주 잘했어 아주 잘했어 돈은 내가 앞으로 번다 돈 벌리는거 맞아요? 얼마 벌리나 봐봐야지 아아 근데 이게 통발이 지금 한 회차라 스노볼 잘 안골라니 일주일정도? 일주일정도? 뭐 한번 할까 그러면? 그냥 일주일 모아서? 내가 볼 때 한 10만원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에이 무슨 그 정도가 어 미친놈 자슈? 누님 나무를 찾아서 엔피씨만을 찾았어 너 자라고요 빨리 초 자라니까 오오야 3500원 이거 몇 번 더하면 이거 통발 계속 수급되겠는데? 통발로만 통발 한 200개 만들면 되겠다 무슨 렉이요? 양식장만 만들게? 양식장만 만들게? 그 막둥 안해놔 이 집 이제 옮길꺼에요 우리 그 나무는 찾을 수 없어 미안하지만 포기해 아니 집을 지으려면 가뭄비나무가 필요한데 이게 없단 말이야? 노력했지만 안됐어 아니 알겠어 어쩔 수 없지 돌아와 짙은 참나무도 괜찮아? 잘못 얘기한거 아네 전우나? 아니야 가뭄비나무요 없어 이 세상에 거짓말 아 짙은 참나무잖아 뭐래? 아 짙은 참나무 맞잖아 아 누님 나한테 구라친거야 짙은 참나무였는데? 아니 가뭄비나무였다니까 너네 둘이 싸워 혀짱 뜨는 사람 이긴 사람 말 들게 가뭄비나무라고! 뭐야? 아 짙은 참나무도 맞잖아 가뭄비나무라니까 내가 맞아 아니네 맞아 아까 너 쳐 맞아 야 음방지 어마어마하네 수플래쉬 뭐여 수플래쉬 어? 아저씨 미토콘드리아 하나 받아주세요 그거 맛있냐? 미토콘드리아 맛있냐고요? 미토콘드리아 맛있냐고요? 미토콘드리아 맛있냐고요? 미토콘드리아 맛있냐고요? 안해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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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자막 없는다고 하길래 어? 물어본거지 미토콘드리아 미토콘 이제 옆에 벽으로 들어가네?? 벽에 들어갈 수 있다고? 네 벽에 들어와 미 тому 어떻해? 동공이 옆에 네에에스 뭐 이렇게 떨어졌더니니? 동시 수납게 뭐하니 대장가 아저씨 왜 이렇게 왔다갔다거려? 수납게? 돈이 나왔는디? 죽여버려 대장가 아저씨 그 막내는 며칠 사이에 변성기도고 사춘기 다 하지났는데? 그니까 그 막둥아 혹시 그 인간 동물원은 어떻게 됐느냐 와아아아아아아아 토파지나와 이제 포기했어요 언니 토파지나와 이제 다리를 자르다가 출혈을 막을 방법이 없어서 은광석도 나오네 이제 그러면 우리 막둥이가 어? 그 의사되면 되겠네 와 이거 파괴 잘했다 비싼 광물 나오네 그려 안그려 뭐야 강요하냐 ㅋㅋ 치료를 막고 싶다며 그럼 우리 다 알가되면 되겠으네 이거 이거 새끼 잡잡으면 고지 나와? 나오겠냐? 와 강사에서 이제 돈도 나와유 100원씩 나오네 돈이 나온다고 100원? 어 100원 오씨 혼나오네 낚시 갯동맞혔네 낚시 막했는데 갑자기 100원씩 나오는데 ㅋㅋㅋㅋ 아니 가끔씩 나와유 다 같이 들어가서 우리 흙먼지 뒤집어쓰고 땅에 살자 땅 속에서 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긴 해 왜냐면은 아니 땅 위에 있어봤자 주민들 여기 미친놈들 같아 돌아다니면서 막 밟고 밟고 아 10원짜리야 100원이 아니라 10원짜리래 그러네 작물 다 쳐밟네 쟤네들 작물도 밟히고 우리 여기 모르는 사람이라고 외지인이라고 비싸게 받고 우리가 이 말에 맞는 거 아니었어? 우리 외지인이야? 우리가 천주인이라는데 우리 서울 촌놈이라고 지금 몇 시 받고 있어요? 이 동네에서 만드가 몰랐어? 우리 몇 시 받고 있쇼? 멸치? 당연하죠 난 쟤도 좀 문제인 것 같아요 맞아 해봐요 어? 밀가루를 만들 수 있었는데 안 알려줬잖아요 그래 놓고서 뭐? 케이크를 얼마씩 받아 쳐먹어? 완전 악마녀 케이크는 진짜 미쳤네 미친놈이 만들어놨네 미친놈이 만들어놨네 맞는 거 같기도 하고 바보 취급한 거 아니에요 뭘 호구야 호구야 마녀한테 저주를 내가지고 말을 없애자 또 맞는 말 할 수 있어 우리 집인데 다음 마녀는 TNT를 판다던데 하하하하 잠깐만 야 세상을 멸망시키면 끝나지 않을까? 어 엠틱씨들 하나하나 다 죽이는 거야 어? 갑자기? 죽이는 게 아니라 가둬서 인간 동물원을 만들어낸다니깐요 이 놈이 인간 동물원 어이구야 이거 뚫어야 겠다 뚫어 몇 개 몇 개 만들든디 역시 개못하네 개술이야 계속 막고 있는데 돌다가루 같은 게 개술이 앞에서 왜 안짱거리면서 뭐라해 흥분했자녀 아니 지금 우리 우리 막둥이한테 뭐라 안겨? 하하하하 에에에에에에에에에 막 괴롭혔으면 못한다고 했는데 내가 니가 괴롭힌 거 아니야? 니가 괴롭힌 거 아니야? 니가 괴롭힌 거 아니야? 마쿠아 마쿠아 엄마 뭐라고 했어? 선방 필승이라 했어 안했어? 으아아아 칼빵 필승이라 하셨잖아요 음 칼빵 필승 언니가 잘 가르쳤어 칼빵 필승? 좀 가르쳤네 언제 그랬어 칼빵 필승이라메 칼빵은 안돼 칼빵은 안돼 그냥 바닥에 설치하려구요 안할라 했는데 나는 오암마 선빵이요 오암마 선빵? 뭐하는 거 아니에요? 그만 좀 뛰어요 오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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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아 치킨으로 변한 닭이 다 자라쇼 여기 얘 첫째 키 안 크나봐 첫째 다 자라쇼 그만 커도 돼 키 멈췄어 잘하쇼 네 남자는 다리털 나는 순간부터 성장판이 다쳐버린 것이요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찐 어릴 때 나지 않아? 처음 듣는 소리 완벽한 오불기가 됐쥬 하하하하하하하하 어머리는 성장기긴 해 지금 어깨가 자라고 있어 어머나 다 아직 절 짱기어 어머나 언제까지 자라유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잘하라 미친 하하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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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방금? 맞아 방금 그거 드립? 다리톤 짱기어 진짜 그리고 습고많아 다리 시커멓겠네 하하하하 거기 막 파리죽마냥 붓는다던데 파리들도 휘감켜가지고 어 맞아 자고 일어나면은 이제 모기들 몇몇 있어요 죽어있어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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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마누야 박놈 팔아라 마누 납치할래요? 아 나 잡화점도 가야되는데 마누 우리 잡아가지고 마누도 인간동물원에 넣어 마누의 거래처를 우리가 뚫는거야 다들 그 뭐 없으면 한숨 자유 다들 얘들아 새로운 집에서 자자 여기 언니가 새로운 집을 만들었단께 언니 전 광산에서 잘게유 거짓말 치지마요 이리와 이리와 그립 제가 만든거잖아요 이제 더이상 야외치침 안해도돼 자 근데 지금 천장이 없어요 밖이 더 좋은데 집에 천장이 있어요 밖에서 잘래 밖에서 좋은데 여기 덮고 덮고 에어컨 있어 에어컨 있어 빨리 자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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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낚시를 냈는데 어이 안씨 낚시를 냈는데 이제 나 됐어 와 개좋아 개좋아 아직 개좋아요 우리 첫대가 만든 엘리베이터 타고 좀 신났니 미쳤어요 형님 엘리베이터 처음 타봐요 타면 미쳤슈 우리집에는 설치 안되나 형님 서울에는 에스컬레이터라는게 있음 우리 이제 금으로 된 금으로 된 망치나 이런거 만들 수 있나벼 근데 이거 언제까지 해야 돼 어 금 금도 만들어야 겠다 막둥아 네 잡시다 아저씨 여기 아직 부자네 일로와 아 부지공사했잖아요 한솔 일단 좀 잘게요 피곤해서 우리집이야 우리집이야 어? 우리집이요? 드디어 짐이 생겼어 근데 짐 나갔고 자네 아니 봄여름 동안 거의 밖에서 지냈는데 드디어 집이 생겼어 누구 앉아 아 나 나 나 물고기 팔고 물고기 팔고 물고기 팔고 아이 아저씨 물고기 빨리 팔아요 아우스 오케이 오케이 침대 다하나 모자르네 엄마가 침대 다 하네 물고기 빨리 팔게 물고기가 너무 많아 아 통발 사줄라 했는데 끝났니? 안 끝났나? 아 내일은 사주겠지 내일은 사주겠지 안 끝났슈 거의 일곱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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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끝났다니깐요 그니까 살 수 있다면 내 중이에요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너 다시 팔아버려 통발 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 내가 통 열심히 벌껴 오오 통발 시... 심고 그... 또 어떻게 그... 시... 그 뭐야 미끼? 미끼? 미끼를 또... 미끼 사달라고요? 아 미끼 심어야지 오케이 됐네 됐네 이제 잠시 시작 아이 숨었쇼 야 여기 양식장이야 우리집? 우리집이 몇집이냐? 와 저거 돈 나중에 엄청 잘 벌릴거 같애 네 레알 아니 근데 침대가 내 이끼면은 난 어디서 자라고 엄마 침대 어딨어요 하나 더 아니 도끼 없어 도끼? 걔를 갈러 그냥 아니 아니 언니가 지금 어? 침대를 구해와야겠구만 해 엄마는 나가서 잘했잖아 아니 근데 분명 분명 침대가 있었는지 사라졌어요 얼마 만졌어? 얼마 만졌어? 얼마 만졌어?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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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고기로 만원 야 이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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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당근 다 자라슈 이거 다 자랐어 어떤가요 요요요요요요요요요 양파 양파 어? 재배해야겠네 양파도 나 요리하는데 쓰는 것들이요 아 광산 갔다올게 아 이제 오이이 뒤면 가을이요 가을 가을 나뭇에 와 아 미친 없다고 그거 포기해 가만히 나뭇에 와 집 짓지마 빠져 안해 아 잠깐만 이거 너무하네 이 컨텐츠 근데 겨울 되면 끝나나? 겨울 지나면? 다시 봄 되나? 그때는 똥발놈을 살아남을 수 있어 다시 봄이 될거에요 다시 봄이 될거에요 똥마리 똥마리 강물이 남았고 너무 많은 것들이 야 겨울 되면 어둠어 강 어냐? 근데 왜 볼 때 이 상태면 한 2년을 흘러야 이렇게 날걸? 와 와 와 아니 근데 재밌어 지금 마쿠즈벨리 아니 난 병이 없다 겨울 지나면 딱 속으로 들어가야지 리타야 그 황금 황금 그거 달라해? 황금 그거 만든 아저씨가 쓰고 있어 엄청난 밀농장에서 아 엄청난 밀농장을 하고 있슈? 음 하나 가볼래? 밀 더 드려요? 아저씨? 아 어 늘릴 수는 있는데 그럼 토가 나올 수도 있어 아 토가 나올 거 그럼 더 늘릴 수는 있어 누가 더 늘릴까? 토 나오면 안되요 어 토 나오면 큰일나요 토 나오면 큰일나요 토 나오면 큰일나요 오오오오오오오오 으음 어 일단은 볶음밥 호박수튜 호박수튜는 호박이 필요하고 아 오늘 꼭 이거 팔아야되는데 아홉시 반에 과연 오늘 팔까? 이것도 좀 팔아야지 아니 그이 막내야 아니 첫째야 둘째야 아니 첫째야 방산에서 필요한 광물이 뭐니? 없어유 왜요 샹? 왜요 샹? 없어유! 가고있어요 그래 그래 잘못들었나? 왜요 샹이라는 적 없는데 아저씨 미쳤네 막내가 왜요 샹한거 같은데 막내 미친놈인가? 막내가 말을 잘해 엉덩이 좋아 샹 막내가 그러겠다 했네 어? 그러라 해야지 말을 해야지 말해 자리여 자리여 뭘 봐 막내가 뭘 보래 자녀 뭘 봐 도대체 세상에 평화기에서 제일 죽이자 아니 방금 낙치면서 말했는데 지금 나한테 말한거 아니여? 한 이틀 하루 더 있어야 겠지 반대 아저씨 착각이요 착각 건물같은거 더 지워야되는데 돈이 없어유 여러분들 다 15,000원 25,000원 5만원이기 때문에 없어유 낙스던 이미 만들었고 그지야 그지 그딴 새끼가 길거리에다 잡초 심어놓냐 뒤지를? 한 명 돌 구워야돼 돌 돌 미친듯이 구워봐 한 명 나무 640개 필요하네 엄니 나중에 나무 640개 개야돼유 그 아저씨 시키자 아저씨 나무 개우라하자 핑마마 핑마마 아저씨 오늘 좋은 상품 가지고 왔다던데 마녀가요 눈이 왜그래요 말해 뒤지기싫으면 대답 가뭄비나무 찾아서 Y1000까지 떠나볼게 저기 마녀님 깔때기좀 주세요 깔때기좀 주스 주스 알게되었다 조스에요? 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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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어 아니여? 주스 아 수박 필요하네 아이쒸 대화에서 뭘 깨야 됨 대가리를 깨라구요 QS 없는데 너 왜 이렇게 가볍게 우리 애들은 왜 이렇게 키가 안 좋냐 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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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리아라가 자꾸 식사준비 다 됐어요 가 이거 뭐 만들어 달라는 거네 어 아저씨 왜 아쉬워 QS 있네 이거 내가 봤을 때 이거 순무 피클 만들어줘야 되는 거 같은디 순무 피클이요? 순무가 없는데 순무가 없는디 뭘 식사준비 아 음식 하나를 만들어줘야 되네 뭐라도 빵이라도 만들어줘야 돼 만들게 없어 버섯수튜 호박있지 않았쑤? 호박있지 호박있지 호박수튜 호박수튜 가능하네 만들어줘야겠다 호박수튜 냄비가 없쑤 미친 아니 냄비가 없쑤 어 냄비 냄비 대화를 누르라니 뭔 개소리야 어? 아 이걸 누르라는겨? 돌 좀 구워야겠구만 어? 수요일이 되면 카페에 들르래 근데 특별한게 있대 아 수요일날마다 파나보네 내가 수요일날에만 자리 비웠던거 같은데 이래씨 이런 악어야 돌구어 네 돌구어요 수요일에 파네 냄비나 이런거 자 이거 하면 되고 망치도 있고 다 자요 빨리 빨리 자요 다 다 싹 다 자요 아 운동자유 수요일까지 잘거이유 물을 줘야 되겠냐 어머니 됐어요 와 돈 많이 벌렸네 잠깐만 어머니 이것만 하고 어 곧 있으면 비올거같은디요 농사의 계절에 올거같은디 헤엑 빨리이고 재이빌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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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자 이거 돌을 구우려면 농암을 퍼왔는디 아저씨 근데 이거 뭔가 잡탭만 나오는거같은디요 아어 아야 기분탓이요 어 맞죠 아니 근데 이거 미끼가 몇개없는디 아 미끼 사줘야죠 아하아 상단이 더있을걸요 상담 오케이 쓰레기가 맞네 구리 성공한거 맞아? 저 투나 성공한거 하는겨? 이제 다 어부의 미학이라는거여 어 만만 어 이거 다 넣어 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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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라라라라 은도 더 넣어 자 구리도 더 넣어 양돈이 더 없나 이게 여기서 출발하는 이유가 바다의 쓰레기들을 처리하는거야 지금은 나중에 삐끗한 물이 된다니께 우리는 그러면 어 맞지 맞지 양파 어떻게 팔어? 토요일이네 토요일에는 안돼 자 다 이거 다 물 줬지? 어 어 물 안준데있는데 물 안준데있으면 안되는데 이런데도 물 다 줘야되요 우리 농사 이제 할거라 그 화 나 업그레이드 100% 되면 제가 좋은걸로 업그레이드 해줄수 있어요 나 나도 이거 다 수리할수 있는데 괭이 괭이 이거 다 수리해야겄다 가자 괭이 돌갱이는 돌갱이 만들어서 세금 만들어서 해도돼요 장반부야? 아 돌갱이? 돌갱이 도네요? 돌갱이로 파고있었네 지금까지 밥말고 개꿀이었네 딸기 받았어요 딸기 있어 우리집에 딸기가 있어? 딸기 케이크 가능? 딸기가 좋아 씨앗은 없어요 딸기 주스? 신나 수박 이런 수박 죽으세요 다들 예이 빨리빨리다 왜 자꾸 밖에서 자는겨 아 집 사기 싫어요 가위부터 시작이에요 가위부터 시작이에요 가위부터 돈 모아놓을게요 집을 만들 집구석이 자 빠르게 통발이 바로바로 해줘야돼 통발을 나눠줬으면 어떻게냐 내가 한번에 돈을 얻으면 했는디 뭘 한번에이유 이게 한번에 돈이 벌릴 때 쾌감이 있다니께 지금 전 계속 팔고 있었어요 아 저 한탕 한탕만 노리다가 큰일난다 저 큰일났나는 백대 한탕 노리는게 왜 큰일났네 한타유 한탄만 자 한번 더 자유 아 이거 물 뿌려야돼 물 물 물 물 물 물 물 물 물 잠만 자유 저희는 잠이 중이여 잠이 중이여 이제는 그냥 하지말자 비어있는데는 하지말고 아직 더 심해이 아 가을이여 3일 남아시오 준비해야돼 시야 사놓고 미리 심을 준비해야된 그날 그리고 가을이 오면 어디여 겨울이 다가오고 있잖여 겨울까지 우리 굶어죽지 않기 위해선 다 해놔야돼 아니 닭이 많아가지고 절대 안죽어예 아 맞다 아저씨 그거 미리 그 가을까지니까 겨울엔 뒤져요 다 아니 가을전에 저거 다 달아유 28일이랴 업그레이드 이제 되겠지 아 잠깐만 업그레이드 오늘 될거같은디 잠깐만요 아저씨 어디갔어오지 저 아저씨 아니여? 아저씨 왜여기 수영하고있어 헉! 음방치않아 아니 아저씨 멋있잖여 너무 그 뭐 수리해주고싶은거 없슈? 다들? 어! 수리해주고싶은거 없슈? 어 오케이 잠깐만요 아저씨 갱이 하나 맡겨야지 금갱이 만들면 좋으니까 갱이도 하나 해야지 아 물뿌리기 업그레이드하라고? 아 그러네 아 갱이랑 수리를 좀 해야되긴 하네 물뿌리기 100% 혼, 열, 철수, 비즈니스 아 지금 일안한다고? 10시부터 하네 연기 우리가 너무 일찍 자나? 흐헤헤헤 너무 일찍이긴해 우리 6시부터 자긴 했나? 좀 일어나 있을까? 조금만 누워있어 자 30초만 기다려야데요 요 요시 나 막내는 사람없나? 밥이요? 세참, 세참 들어요 여리두토 어어 어 그 닭잡아서 얻었음 우리 또 내 뱃속으로 들어올 생각하니 설레겠네 아저씨 뱃속에서 많이 움직이려 물뿌리개를 금색으로 바꿔버릴거야 모래가 없나 3일 뒤 좋았어 강화 강화중 야 돌아왔다 카페도 한번 갔다와야돼 몇개 여기있어 어디 자 여기서 따다다 5시 30분 5시 30분 아 여기 냄비 빨리 왔으면 좋겠다 술 날아야 되나 아 열렸다 잠깐만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